어! 떴다! 당장사! 당장 구매해. 리마키나 카드 떴쓰.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나 했네. 그거 있어. 락카드. 뭐야 그 새로이 그거야. 이름 뭐였냐? 비행정? 새끼가 죽은거. 일반 난이도. 아 저거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메모리. 어이씨. 멘탈 맥스 보고 메탈로 갔네. 어! 야 저게 볼링. 볼링 있다. 어 얄얄이해 레오나. 그렇지. 시즌2 유저면 그런거 해야지. 뭐야 왜 이렇게 아까 안 나와. 아 근데 얘네 팔긴 애들이 좀 너무 많은데. 담배맨들? 팔긴 애들 상대로 생성이 안 좋은데 짜연은. 고르키. 고르키. 아. 아티 뭐 할게 없네요 지금. 고르키. 이게 내가 파워 앞에서. 싸. 엘레스. 헤레벨. 훌륭했고. 아. 훌륭했는데. 그브의 눈뽕이 더 훌륭했어. 그브 맞나? 쟤네 눈뽕관이 누구냐? 아 저거 그 뭐. 그 퀸 그거 맞았구나. 아 뭘 맞았나 했네. 아 잘 들어갔는디. 아. 아 시가. 개선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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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걸 뿌려놓고 애들이 이 타워앞에서 수성을 하면 낚아내는 플레이를 해야된 너도 타워좀 쳐 노류 노란머리 고아새끼 이거 아 이럴 때 타워 한 대씩 치라고 너도 타워를 안 칠라 그래 아 아 아 아 어 다 죽겠다 아 아 어 어 어떻게 잡았지 어 어 나도 한입 먹었어 아 아니 왜 이렇게 안나와 얘네 죽이되든 마비되든 싸워야진 이들도 아니 맞고만 있을거야 너희 아 아 나쁘지않았고 이 정도 사소해 파워가 밀리지나 가버려 나르고싶을텐데 그거 들고 니가 참을수있어? 그거를 안쓰네 그럴거면 왜 들고왔냐 저것도 지속시가 있지않나? 응 그거 안쓸거면 뭐 그냥 뭐 강제로 들이받으면 되겠는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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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들어갈필없이 말려죽팀이 될거같은데 지금이 아이고 취미가 없잖아 야 니들 왜 안나와 진짜 진짜 맞닥끝낼 생각에 안이네 진짜 맞닥끝낼 생각에 안이네 어이 아 아 아니 이게 왜 제 입에 들어가 아 씨 이거에다가 아 튼튼하다 하지만 죽어야겠다 안죽을수 있을지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재미없는 게임을 봤나 아 어 이것을 재밌게 해줄 친구가 오는것 같기도 어 왔어 근데 뭔가 이상하게 왔어 힝 어? 아 땡기고 주고 써야 되는데 아 쿨이 없어 히! 가가 안됐고 도시빵 hmm 아 저의 압둘 하나, 우리 상자관위에서 싸울게 놀아 벽레스타를 입으면 상승할 수 없음 자기만 하면 상승할 수 없음 띵띵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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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 언제까지 막기만 할거야 진짜 한 번씩만 나올거야? 모든가 안되죠? 좋았네 좋았네 창피 못해서 나왔면 으쨰 어? 어? 옦자 오우야 어? 좋은 거들어 어? 잘못 들었어 에잇 가버려 어? 어? 아 벽 벽 벽 벽 벽 벽 탁권 재밌다 게임만 하십쇼 탁권 아이고 아이고 다 봤어 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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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나 2초인데 빨리 땡겨 보고 쓸거야 탁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과연? 아이고 자라 응 오우 아파라 아 이게 죽어 아 어 그래도 이제 니들 템 좀 나왔다고 열심히 하는구나 시간 승리 바란 것 같은데 아 탈자가 없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얘네 왜 다 죽었냐? 캐틀은 왜 죽었어? 캐틀은 모르겠고 노루는 노루는 눈덩이 막 죽어 왜 그랬대? 왜 그랬대? 뭐니? 이즈 아이디가 되게 쌍잡았구나 응 멘탈 XXX 요 아 짜야를 했더니 그 다음판에 라칸이 나왔어 정신 나가겠네 진짜 아 아니 오늘 왜 이렇게 보는 애들만 보는 거 같지? 자야라칸 산 적도 없는 거 같은데? 로테이션인가? 이번 주 로테이션 7월 4일까지 아니네? 자야라칸 둘 다 없네 이 전 주인님의 그 취향이 가늠이 안되네 왜 이런 걸 사는 거야 흠 흠 아 아 이번에는 시 아까 파티랑 난이도가 좀 다른데? 크 흠 흠 그러네 아까랑 난이도가 좀 많이 다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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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드는 끝나고 아이디 신고 해야겠다 너희 새끼 그냥 일단 마음에 안 들어 흠 흠 흠 흐흠 흠 흥 흠 흠 흠 어 흠 흠 흠 흠 흠 흠 아직 군이 있는지를 모르는 친구 어 우리 부시의 지배자 얄얄이 그거 나쁘지 않아 어 아 우리 팀 굉장히 호흡이 좋아요 어 저거 돌아가네 일단 우리 지이드가 우리 팀에 있는 것부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근데 나는 힌드라 같은 거다 이구 찌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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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찌드야 잘했어 그 정도만 잘한 것 같아 아 아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드야 보여주냐? 어? 아니 그 장판 위치는 굉장히 훌륭했어 지드 어.. 어.. 를 넘겨 안해도.. 지.. 지드 신.. 시즌 트위젤이 있을 것 같은데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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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드 장판 위치가 예스럽지 않은데? 그냥 던져본건가? 아니 지드 플레이가 굉장히 딸카로워 여기서 내가 압박을 장구를 안 맞는 선에서 해야되 안에 깎아놨고 피했고 이거까지 못 피했고 이거 풀었고 많이 갉아놨어 많이 갉아놨는데 결정적인 킬이 안나오네 내가 저거 저격해볼게 여기를 보는 척하면서 여기서? 여기다 아..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헉 잘못 들어왔어 근데 궁 있는 애야 아 뭐야 아 휘바 돌아가면서 지가 맞았네? 흐흐흐흫 의도하지도 않은 플레이가 저렇게 돼? 왜 죽냐? 왜 죽냐? 안죽어 안죽어 죽진않으면 헉 헉 헉 헉 헉 허상자가 안나오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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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친구 그 어디서 좀 소식적에 그 해놨나봐 어 그 그 그 아노무 스킨 마실 때마다 다 사라 소리 가버려 근데 얘네는 암살 자가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못들어가지 않나? 돌아갔네? 근데 다 죽었는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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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찍는다 찍는다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아닌거 같아 템을 어 어 아 아 이건 너무 너무 정직했다 아 이런 초보적인 아이고 이게 심리장을 다녀야 이쪽으로 어 어 당구암 당구만면 당구만렸어 당구만렸어 아니 당구를 안맞은게 아니라 보니까 안썼는데 당구? 아니 당구가 아까부터 되게 이상하게 쓰는데 으쨰 아 그만해 씩 개화되면 개를 잡아야겠는데? 내가 얼굴 살짝 보여 줄게 낚아서올게 잠깐 보여주고 그럼 여기를 밟을거라 그렇지 아아하 흐흐흐흐흐흐흐흐흐하 아 나도 저거 한입 먹었어야 되는데 쟤도요 아 맞네 어싱 Kait 나 또 빨라 어? 찍겠다. 뿡. 이걸 안 찍는? 아니 파이크. 파이크 같아. 야. 빵. 일곱. 그만해. 그만. 그만해. 이 새끼야. 아. 안다 안다. 아 얘 안해. 아 약간 쿨 너무 킨대. 띄우고. 어? 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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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해. 그만. 이거 헤드샷 언제 억제기에도 터지게 바꿔줬지? 도와주고. 안 맞았고. 다음은 나일 것 같고. 뭐야. 왜 안 들어왔어. 도와야지. 그렇지. 도와야지. 도와야지. 어? 궁이 없어 야 그만해 아이고 가버려 궁 돌아오면 너 죽어 어? 뭐? 가버려 아이고 가네 아니 쟤 랜턴으로 딴 명 한 명 더 들여왔는데? 이거 어 야 야 이거 인연 잡아 인연잡아 가버려? 아 이미 나와버렸어 아 이제 끊기 어? 펜타 다시 한 번 더? 아니네 뒤에가 죽었네 아 아 들어가자 어 신고해 아하하하 아하하하하하 아하하하 빨리 모두가 신고해 합심해서 정의 구현해야지 구역혐 아 구역혐 바이를 받아라 구멍에 Bubble Jude Buzz 오 아우 아우 에이리야 히삐 뭐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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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시? 나 그런 챔프 없는데? 코코모 마실래요 코코모? 코코모? 옹짱 해야겠는데? 아 맞아 직스 산다고 해 놓고 직스를 안 샀어 탈 돈이 없구나 얄얄이 직스? 아 아 아 근데 되게 옛날 계정이라 돈 직불도 없을 건데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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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구모는 불꽃놀이 코구모가 시작이자 끝인데 그게 없네 코구멍은 왜 있냐 거기에 그래도 신기하네 코구멍은 아류죠 아류 아 이거 스킨팝 편 제가 업그레이드 시켰네 별소호자 무슨 PC방 이벤트 하던데 PC방 가서 안 그래도 게임 좀 해줄 사람 없나? 아 경의를 표현해 PC방까지 가긴 PC방 가서 라그하는 애도 있는데요 뭐 아! 아! 아 이템 잘못삼 아씨 절정의 화사 아씨 버릇 아 어지럽네 뭐 살려고 했는데 원래 얘는 절정의 화살 안 사는 애라 아 얘만 한번 잊어버려 우리 팀이 아무도 회오리를 안 막고 있어 아니야 아까 저기 신드라 맞았어 쟤는 적어도 뭐 저희가 아는 애는 아니니까 어 넌 친이야? 아 네가 말하니까 바로 맞잖아 하하하하하하 계속 하 사람들은 칭찬하러 만든다니까 어떻게 된건지 모르겠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잘하는 그게 있어야지 말이야 어? 어? 리아나 리아나를 봐 어? 어? 아 아 아 아 나도 만져보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앉아보지 못했고 여기 토네이도 뭐 뭐 뭐야 대포 너도 못먹고 나도 못먹게 한 사람도 아니 저거 인덕션 그건데? 아 아 그만해라 아닌데? 인덕션 하소스 아닌데? 3위일치가 나던데? 어 어 이 직스가 있으니까 몰아넣기만 하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세상이거든요? 먹지마 먹지마 이 새끼야 오케이 신드라랑 직스가 아래쪽을 봐 내가 위쪽을 마크해줄게 몰아넣고 패 나 위쪽을 마크해 나 위쪽을 마크해 뭐야 뜨면서 저렇게 가 어 어어 저렇게 죽으면 내가 좀 서운하 아 훌륭하고 뭐야 아니 봉추물? 흐흫 두뇌공연 저거 못참쓰 재밌지 흐흫 흐흫 야 맛있게 해놨어 아 아 왜 안나와 얘네 또 맛깔나게 해놨어 자 애들이 이제 다섯명이 됐으니까 다시 몰아넣어 아 미니언 미니언 이슈 뭐라 너 진짜 맛있게 해놨어 그렇지 먹지마 먹지마 이 새끼야 먹지마 으흑 으흑 참 어 어 아 아 분명의 부름? 어 근데 앞으로 나왔어 왜 그랬대? 니껏 살려줬더니 앞으로 나와갖고 맞고 가는데? 훌륭하고 오 오 어 아 이거 이거 좀 샵 샵 좋고 펜타킬만 주지마 오케이 라인만 지워 거짓나? 아 아니 앞으로 뛸거 같은데? 그렇지 어 어 달다 나 이제 마라 없는데? 어 어 왜 썼냐 지금 안 써도 돼 어 어 달다 나 이제 마라 없는데 아 아 아 가버려 가버려 아 어 짧게 쐈어 아 이런 초고적인 실수를 어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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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너희 녀석 칼리스타가 처음이구나 아 아 아 아 아 살짝 빼면서 살짝 살짝 빼주면서 접어주면서 야 이건 너무 아깝다 아 이건 너무 아깝다 아 이런 실수를 자꾸 이걸 할게 아니야? 아 아 아 아 아 이거 시간이 점점 아 이거 너무 아퍼 근데 이게 나사스한테 진입각을 자꾸 날아오는 걸 줘서 그래 그냥 걸어오게 해놓고 드리블하면서 펴면 되는데 눈덩이 사고가 자꾸 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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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좀 에반데? 그림이 어 자꾸 눈덩인 사고가 날라 그래 그게 제일 불안해 우 전멸 썼는데? 무시 안에서? 아 죽었다 이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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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드리블, 드리블해, 드리블. 그렇지. 드리블 만해요.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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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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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나 이거 왜 맞어? 저게 원래 잘 안보여 나 좀멸까지 풀어 근데 잡을 래가 없다 아니요 스킬 바나만 잡을 수 있음 탑이 때려줄거야 잘 맞춰 어 이거 탑이 때려줄게 안이 때려갖고 어? 괜찮아 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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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할만해 그냥 코어 인력 2명 개피임 어? 근데 우리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니 아직 이거 쳐줘야지 쳐줘야지 밀어줘야지 그렇지 빼떡이 이거 얘 얘 들어올라 그러잖아 끌어올라 그러잖아 코스트 켰네 그렇지 짚 장벗도 못 찾아? 빼빼빼빼빼빼빼빼 으합 칵 억 아 리커맨드가 있네 뭐 리커맨드? 초대 현황에 같이 게임하는 중에 리커맨드가 있었어 아 뭐 얄얄이 어디가 아 저 맨클라 좀 낼걸려서 이판 막판할게요 스크립트 명령어가 있길래 순간을 우질했다 아아 아니 이번엔 비루야? 샤미라 아니 4원딜 뭐야? 리스페 아니 어? 어필이면 또 리스페가 그래 너 유성 리포해 그래 나쁘지 않겠다 난로 먹어 난로 덕님 저기 아 무슨 일로 허용을 해주신 앨리스가 있는데 아 사미라 좀 버리지 탱커버 없잖아 아 아 사미라 왜 지새끼 저거 아 안돼 아 비르? 모르겠네 이 팔 짧은 언니는 결국에 후방가면 너무 그린데? 그렇다고 드레이븐 하기엔 그렇잖아 더 짧잖아 드레이븐 드레이븐은 연령제한 이슈 때문에 안됨 나의 제한 나의 제한 챔프라 케이틀린 랭가 그부 가시 진 아 아우 저런 스킨을 사 어 어허씨 랭가? 아우 케이틀린이야 팔 짧은거 하면 꼭 저런 씨끄들 있더라 진 아우 아우 뭐 이런 씨 하지만 우리 라피니 그 진짜 수나 상의 요한 버프머신 1코어 향로? 리안드리 아니 리안드리 아 그 뭐냐 슬로우넣는거 아 이름이 뭐지? 왜 그런 아이템을요? 아무튼 그거 있음 라일라이를 왜 라일라이를 왜 삼 W 맞춰면 바로 스턴 걸림 W는 쉴드잖아 아니 그런 아이템 둘이 대체 누가 그 셀파하나요? 그 OP 지지죠 어어어어어어 충돌아 지옥인데? 랭가 끼는 자린데? 어 와 빵 왜그래 왜그래 대체 아 와 미친냥 한옹 꼬라지마 와 와 어허 어허 아니 진짜 존나 못하네 잠시만 나도 저 챔프 안해보긴 했지만 너무한다 너 어허 어허 랭가 자리다 저 자리를 항상 조심해야돼 어허 어허 뭐 뭐 뭐 병신아 왠가 저리가 어허 어허 다행이다 저거 먹었으면 진짜 너 울 뻔 아 아 아 정신아 아 아 아 에 아 아 아씨 무조건 저자리임 그냥 100%임 살아났다 싶으면 저자리야 무조건 그것은 한 번 사람같이 했다 그건 간만에 한 번 사람같이 했다 버텨야 돼 야간 만한데 어어어어어 야 진짜 넌 너무한다 야 어으 어어 아 랭가 여기 붙어있는데 우리 삭수가 이게 날먹이 안 먹히네? 날먹이 좀 익어야 되는데 익을 시간을 안 주고 그냥 쉴 새 없이 싸워갖고 살려! 와 진짜 존나 못해 먹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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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어 제가 하고 앉아있네 아 이거 보고 빨리 죽지마 대포 어 여기 랭가 저 부시자리는 항상 의식을 해야 돼 점프가 거의 타워 앞 한 1티모 미터 지점까지 되기 때문에 약간 싸울라면 밑속 루빙을 하는게 나을지도 그렇지 저렇게 되니까 오 안되겠다 이거 진웨어 그린 윙스 메타 해야겠다 시비를 라인 지우개로 만들어서 게임만 안 끝내게 하는거야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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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아 와 아 와 아 아 아 어이씨 들어와를 외쳤을 때는 이 누군가가 적진 한복판에 있었고 아 컷탑이 파괴되어졌어 아 아 워 어 아 아 어 있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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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 항상 야리야리가 그 체크하면서 가자 체크 스킬만 있으면은 충분히 할만해 이런 식으로 어 저 분 말려 누가 저 분 좀 말려봐 말려 체크 미스포춘을 많이 익히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아닌가 어 뭐야 쟤 AP렘가잖아 어 맞네 AP렘가네 어 어 어 딱 들어와서 W 가마 W 두 번 따닥치고 나가는 것 밖에 없긴 하거든 어 저 분 저 분 말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야리야리를 어떻게 그 계속 한다면 야 저게 제 입에 들어갔어 이게 E가 진짜 먹기가 되게 어려운 스킬이라서 아 이거 누가 이거 먹잖아 또 뭐뭐나 아 이게 안들어 이게 여기 저기 랭가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니야 그래 좋았어 누구든 먹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아 아 예 아 아 아 아 네 끝나게 해볼게 라인 지우게 준다 어 딱 들어왔을때 그 세라핀 막 궁을 이렇게 생각은 없으니까 그렇지 E를 마구마구 쏘면서 좋고 훌륭하고 훌륭하고 그 안좋은 자리고 W 감사합니다 W 아 왜 또 그 사이에 그 사이에가 아니라 쟤는 쟤는 세라핀은 서있었어요 어 자리 안좋은 자리 베리베드 자리 다음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우리는 차라리 퀵구 딜을 할거면은 벅적이가 없는게 낫긴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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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피 많으니까 얄얄이가 어떻게든 주워 먹겠지 뭐 하나 한참 지나면 훌륭했고 근데 내가 공들 시간 자 오케이 오케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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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흠 흠 흠 흠 한턴 또 버텼고 흠 그 다음은 흠 쩡수 약할 자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어! 도망가 열려라! 다들 도망가! 지새끼 버려! 저 병신임! 자 다시 와가지고 이제 우리 또 라인만 지우는 그 라인 지우게 하는 거야 그냥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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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무리 혼자라고 해도 그 우리가 상대할게 짬해 쟤 고스트임! 상대하지마 고스트야 고스트 라인 지우게 할게 라인 지우게 했음 아! 큰 건 어쩔 수 없고 큰 건 어쩔 수 없고 오케이! 야자리 좋다! 저 라인 쪽 애들 서 있는 쪽에다가 최대한 맞추는 걸로 오케이! 이렇게 부시 없는 데에선 또 랭가가 할 게 없단 말이야 저 라인 아 근데 우리팀에 병신 하나 있으니까 게임 난이도가 이씨 막 도마무시한데? R을 아꼈다가 랭가 뛸 때 쓰죠 아 쟤 R을요? 아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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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O R? 진짜 O R은 좀 어차피 랭가 궁 반응해봤자 좋을 게 없고 쓰라핀 궁을 쓰라핀 궁을 랭가 저거에 반응을 하자 그게 답이다 아 C 타워 세번 괜찮아 거의 다 밀어냈음 거의 다 밀어냈음 랭가가 저 부시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적이라 자 음 우리 계속 미포로 야금야금 갉아먹으면 돼 잘한다 잘한다 잘 밀어낸다 우리팀 잘하고 있어 어 잘 썼는데 근데 좀 빠져주면서 어 오케이 훌륭했고 이 새끼 잡아 훌륭했고 스폰하지마 너는 아니 넌 나한테 니 하고 싶은데 그러나 뚱불 뚱불 아 저게 안 닿았어 아 저게 안 닿았어 흠 아 이거 죽었다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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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꽂지마요 어? 나 도망가 거기 랭가존이야 랭가존이야 도망가 그냥 누구 하나 죽더라도 도망가 다 쟤네 신경쓰지마 지금 병신이니까 이제 위알야리가 라인 지우기 그냥 하고 억제기는 줘도 상관없어 라인 지워 라인 라인을 지워야 돼 라인 지우려고 했는데 저 이거 아니고 세라핀 스킬도 라인에 박아 라인에 너무 아쉽고 뭔가 이상해 어쩔 수 없어 내가 팀으로 지랄게 잘 피하고 있고 어디다 피했고 이 새끼 저기 들었다 보이지 그래 내 뒤에 있어 내가 피해받을게 어이 쟤는 그냥 뭐라든 그냥 지 알아서 하라고 하세 아아 응 쟤는 뭐라든 냅둬 그냥 아 웬만하면은 그 제 스킬을 피한다는 느낌으로 타워를 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빼주고 랭가 공겼으니까 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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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랭가존이니까 랭가존이니까 아아 그냥 이쪽으로 도망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어 아이고 버려 랭가존 랭가존 조심하고 랭가존 조심하고 그렇지 다들 학습이란게 좀 있네요 그래도 보니까 내가 맞게 어 자 또 어 괜찮은 사미라와 내가 맞게 오케이 킹부디라꼬 흐흐흐흐 한번 잡아주고 어 어 뭐야 랭 먼저왔어 그건 좀 해봤데 와 나 쟤 궁 쓰는거 처음봐 아니 나 쟤 궁 쓰는거 처음보 진짜 나 죽을게 그냥 죽을게 죽을게 나 이거 돈 써야돼 얄랄이는 죽으면 안된다 나 사랑할때까지는 니 사랑 있어야 돼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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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반복이야 그냥 AP 랭가니까 랭가 좀만 서로 조심하면서 아 근데 얄랄라 그 빌드 선택이 좀 아쉽긴 하다 어 아니 그 아 너무 아쉽긴 그 스킬을 써도 제 끝에 서가지고 계속 그거 하거든요 낚시 또 끝에 서있을거야 이거 어 봐 저기 있잖아 계속 끝에 서있어 저렇게 이제 나갔네 또 들어왔게 어 뭐야 너 분 쓸 줄 알아? 아이씨 잠깐만 나 피가 너무 겠 야 아니 야 끝났 아이씨나 허무하게 끝났네 이게 이렇게 뜨나? 아이씨 아 gamma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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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면 누가 딜해 아 아 진짜 너무한다 칭찬을 할 사람이 없다 포기 아이고 고맙습니다 큰일나 계속 깜빡깜빡거리는 것 같아 여가보겠습니다 아우 더워 아우 더워 어 웬일이래 11시도 안됐는데 회사는 안다고 하고 한더? 웬일이잖아 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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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이 그런 얘기를 꺼냈으면 책임져야죠 아니 신기해서 하하하하하 책임질 사람 생겼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하하하하하 아싸 미포 미포 있니? 하하하하하 미포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신지 돼야지 아 우리 얄얄이 친구 원칙의 원형난 너무 괘씸한데? 빠루친구야 이거 그거 그거 거기서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거든 진짜..이..이..뭐야 이거.. 뭐야 골드픽님 어디감 아이 꼭 담배 피는 애들 저게 문제야 빨리 너도 전담사 니가 못보는 힘 아 씻어보니까 각지나 있어 어쩔 수 없다 스웨인으로 보여줘야되나 마법사 체력 4500 이걸로 하도록 하감 누군간 AD 하겠지 세나 있네 아 아 뭐야 당팬치가 스킨이 없어? 아 아 특히도 스킨이 없어? 이렇게 많은데? 범죄 다시..어? 범도? 우르프 겐치금 있어? 아 그거 되게..재미없게 생겼는데 민규야? 세나가 민규인가 보네 민규 범칭이? 민규 저거 나섰으면 누가 봐도 AP나서 쓰고 어? 다리오스가 있잖아 저쪽에 X됐다 아랫도 있어 X됐다 이거 나 느끼..느낌옴 이제 마오카이와 트페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막 스턴 매기고 발을 묶어갖고 간신히 다리의 진임을 막았는데 신즈드가 넘기를 해갖고 우리 한가운데에 다리를 던져놓는거지 완벽하다 진짜 이거 구라 안치고 생길 일 같애 진짜로 곧 생길 일 같애 혹은 아니 근데 그럴 애들이 너무 많은데? 이 애들은 누구를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케넨을 만약에 우리가 간신히 세워놨더니 막 궁 쓴 케넨을 신즈드가 우리 한복판으로 막 배달해버리고 던질 애가 없는데? 흐흐흐흐흐 근데 반대로 던지면 되요 신즈드에서 반대로 던지 어? PR을 흐흐흐 너무 아쉬울 뻔했고 헤헤 헤헤 너무 아쉬울 뻔했고 헤나야 민규야 민규야 민규야라고 해야지 어 민규야 난 다리우스를 마크할게 님들 다 이거에 죽으니까 맨날 어 어 어 다리 스킬 어 으잇 자 톡 아 탈해당함 툴랍 툴랍 잡아줘 아니다 못잡아 나와 나갈 수가 없어 아 다리우스 탈진까지 먹었는데 그 퓨 날에 4명맞아갖고 순식간에 반피 간다 민규 서운하다 서운해 서운해서 2로 말이 안 나옵니다 뭔데 툴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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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가 튀었어 뭐야 와 공속 누린거 봐 야 어 어 아나가 없으시 아니 이게 안죽어? 어? 진짜 어 왜 딴 애가 죽었어? 몰라 아 왜 딴 애가 죽었냐 어 어 어 안와 이거 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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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의 그 파밍 굉장히 굉장히 도와주는 중 툴 툴 툴 툴 auen 아, 이거. 이거 꼴... 아니야. 민규야, 람바쳐줘. 야, 맞대. 민규. 흐흐흐흐흐흐 민규야. 흐흐흐흐흐 에이야. 어? 어? 어, 흘리겠어. 아니, 이런 플레이를? 아니, 이런 반응 속도가? 빈 거야. 다 하지 않을까, 저러면은? 나는 왜 안 해줬냐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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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흫 아, 근데. 어디까지 가셨어? 괜찮지. equ 위험하지 않니? 쟤마야? 진짜 말한거 그대로 실현된 말한게 이렇게 빨리 실현될진 몰랐는데? 분리하네 인덕션 나섰까? 아닌데? 헉 어 네 졸코가있었습니다 blow 아니 안먹어도 되는데 땡 아 이게 내 골카가 핵심인 것 같아 보니까 쁘야 어 휘두르기 까졌고 빵 어 사이사이 죽었다 어 다행이다 낼 뻔 그래 이정도 해주면 너도 그 뭔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지 쥐 쥐 아 전멸을 놓은데 안돼 아 아 아 끄 끄 끄 이게 장기전으로 가면 그냥 게임이 안 좋겠는데? 그리고 장기전 하면 좋은 애가 있긴 한데 어 잠깐만 나 뭐냐? 다리우스 의식하면서 그래 야 이 정도 해주는데 니들 그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너희도 먹어 민규야 그래 죽었네 쟤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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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500원이네 있어 어디서지 민규야 내가 그 맞춰놓으면은 네가 그런 말하면 되잖아 연계 W로 민규야 아이고 그래 민규야 민규야 자리가 안 좋다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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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이 잦고 배면서 배면서 깨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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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리볼하면서 해야 도와줘! 들쌉! 그렇지! 어휴 진짜.. 거의 그.. 의문의 오리아나 장인급 그.. 그 광저우사는 도XX라고 빼면서 빼면서! 빼면서! 민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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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절로가? 아 진짜.. 이거 도선생도 놀라겠는데? 내.. 핵플레이에? 어! 아! 아! 아 씨.. 아! 퀴즈 맞출라 치면 자꾸 밀어내고 딜려내고 끼리는 그.. 좀 힘들수도 있음 민규야! 여기 민규가 위험에 처했는데? 어! 어? 다리우스 왔는데? 짜게 짜게! 살짝 짜게 짜게! 그렇지! 저저저 민규 또 자리가 불안하다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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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새끼 저거 아 그래도 민규 이제 사거리가 많이 늘었네 몇 스펙이냐? 어? 민규야! 네 아 민규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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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규야 아 저건 눈땅이 맞으면서 해 줄 수가 없는데 아 민규야 아 민규 이새끼 게임 이따위로 해도 돼? 오모그 민규 맞음? 반응을 안하는데? 그가 다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그냥 민규였던거 같은데? 다선생님 기격력을 민규 맞아? 근데 어떻게 알았어? 민규지? 아까 채팅방에서 민규야 디코드로 하라 했잖아 나도 그 이름을 보긴 했는데 어 놀라운 골카 반응속도 어? 잠깐만 어? 안 되지 아 기다리고 이기 힘들었다 근데 민규 아닌거 같애 민규 져야겠다 민규는 진짜 숟가락처럼 그냥 밥만 먹었을 뿐인데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